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4%로 더 진정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민들도 매달 줄어들어 생활고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페이책 투 페이책, 봉급수표로 겨우 생활한다는 미국인 성인들은 6월 현재 57%로 더 낮아졌다고 CNBC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61%였는데 4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미국에서 근근히 먹고 산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오랫동안 60%대를 기록해왔는데 물가 진정세로 50%대로 내려간 겁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까지 진정됐습니다.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아직도 2배나 높은 수준이고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물가 진정으로 미국민들의 생활고도 약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 구매력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커진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시급 인상에서 물가 인상을 빼면 실질 임금 소득이 나오는데 실질 소득이 2년 만에 처음 플러스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5월의 전년에 비해 플러스 0.2%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래 2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 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한 겁니다. 올 들어 임금 인상에서 물가 상승을 뺀 실질 소득은 1월에 마이너스 1.8%, 2월에 마이너스 1.2%, 3월에는 마이너스 0.6%, 4월에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5개월 동안이나 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해온 것인데 그 격차가 줄어들더니 5월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미 국민들의 구매력은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더 의존하고 있어 그만큼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건전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CNBC는 지적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1분기 현재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신용카드들의 APR 평균 이자율은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57%나 비상금으로 1,000달러 이상은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2%는 아예 비상금으로 저축해놓은 현금이 한 푼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73%는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휴대폰 전화비, 전기료 등 유틸리티빌,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을 내는데 벅차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더 내려가도 7월에 또 금리가 인상되면 페이책 투 페이책,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민들이 다시 6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